랄랄랄랄랄랄랄라 .. 히스피 랄랄랄랄랄라 의미 뭐야? 안무에요? 저희 형들이 이렇습니다 잘했어? 아, 잘했어 아심이 없어 그냥, 그냥 맨날 그렇지 난 물건 다 팩트하니까 팩트하지 않아? 괜찮아 괜찮네 이런 애가 다 있어 가보겠습니다 자, 보니까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왔다 얘가 왔다 똑같이 얘기해 보세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야, 너 빠져도 준비가 안 됐어? 왜요? 네, 준비 됐어요 똑같은 표정이 안 돼 하나, 둘, 셋 그러면 그냥 몸이 길어서 눈 쭈다고 하면 안 해 돈, 지점입니다 아, 둘, 셋 아, 둘, 셋 눈에 안 돼 저 Cry 안 귀여워요 너가 귀에 다 자신이 좋아 이거만 해 1,2,2,4 아, 둘, 셋 남한 역기 나만 누끼냐? 쒸 쒸 쒸 리더는 원래 몰리는 거란다 둘 셋 하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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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디야?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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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신해요? 원래 원래 MPN님이 많이 해야 돼요 최초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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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는 최고 니트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룰궁 때문에 룰궁 때문에 룰궁 때문에 룰궁 때문에 룰궁 때문에 룰궁 때문에 하나 우와 우와 우리 남자들은 룰궁 땀 룰궁 이 많이 기다리셨죠? 위협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실가자 저희 진짜 기다려 나의 심장이로도 안 하는데 즐겁니다 획놈 룰궁 룰궁 이리 룰궁 룰궁 형 유명 룰궁 제공 룰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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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방탄소년단이 싱가포르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